오 맛있겠다! 와 대박이다! 제대로다! 골을 쫙 뿌렸어요! 저희 그러면 오겹살 20인분만 더 주시겠어요? 20인분이요? 네 20인분이요! 오겹살 20인분? 계속 넣어주네요 어머! 와 진짜 산적이다 산적! 오늘도 기세가 굽는 속도가 못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안녕하세요 배구의 우승 김희진입니다 면혜선입니다 2대2 대결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딱 다 적긴데? 한 끼에 다 오차요 오차? 10봉 정도 들어간다고? 우선 한 번! 역시! 강스파이! 고기만 파고 있어요 한길만 파요 쓰다 오! 아니 무슨 닭발이냐? 약간 도끼 같지 않아요? 슬쩍 보는 데요? 견제인가요? 어 머리 묶네요 바로 뼈만 나왔어 뼈만 야상적이다 상적이다 약간 안 보이는 신경전이 고기만 파요 고기만 파요 고기만 파요 고기만 파요 고기만 파요